2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조금 주의하세요. 단지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멈추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설득하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대절 전체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해. 또 대절 전체를 설득해.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 거다. 더 만족하게 될 거다. 만일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didn't worry, 걱정하지 않는다면 더 만족하게 될 거야. 걱정은 무의미해. 그리고 너희들이, 그들이 걱정하지 않게 된다면 더 만족하게 될 거야라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단지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걱정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스탑 목적 프롬 아이들은 목적 아예 못하게 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들아, 걱정은 무의미해. 그리고 너네가 걱정을 안 하면 더 만족할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설득하는 것만으로도, 설득하는 것만으로 이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이유로. 어린 아이들은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믿는 것처럼 보여요. 대절 전체의 사실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삶의 사실이다 이거예요. 자, 걱정은 이다, 삶의 사실이다라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have control over인데, 이 over를 이렇게 앞으로 갖고 간 거예요. have control over는 뭐뭐에 대해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인데 little은 거의 없는, no는 아예 없는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통제권을 거의, 혹은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삶의 사실이, 뭐다? 걱정이다 라고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 아이들은 심지어 노력도 멈추려고, 즉 걱정하는 것을 멈추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왜?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통제를 거의 할 수 없는 삶의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득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대절 전체를.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이나 두려움들처럼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감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감정들처럼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 힘, 의지의 힘. 이거를 의지력이라고 보는 거죠. 의지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들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말해주세요. 그들에게 대절 전체라고. 그들은 제거할 수 있다. 걱정을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삶으로부터. 단순히 거절함으로써. 그것에, 그것이 걱정이죠. 이 걱정에 집중하는 것. 걱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에서 걱정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해줘라. 그들에게. 설명해주세요. 그들에게 대절 전체를. 만약 그들이 거절을 한다며 행동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거절하게 된다면, 뭐와 상관없이, 어떻게 그들이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걱정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거절하게 된다면, 그들이 마침내 멈추게 될 겁니다. 느끼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멈추게 될 거라는 거였죠. 그리고 시작할 겁니다. 경험하기를. 만족감을 경험하기를 시작할 겁니다. 이 만족감이 무엇인가? 동반된. 걱정이 없는 삶을 동반하는 만족감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